올 10월부터 변경되는 시민권 시험을 앞두고 민족학교가 무료 시민권 신청 클리닉을 12일 개최합니다. 민족학교 관계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달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동안 시민권 신청 클리닉을 개최해 더 많은 한인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. 민족학교 측은 올 10월부터 시민권 시험이 더 까다롭게 출제되고 비용도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시민권 시험도 10월 전에 신청한 사람에 한해 10월부터는 현재 시험 유형과 앞으로 변경될 시험 유형을 선택해 치를 수 있습니다.